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남자 고객님이세요 이거는 에즈펌이에요 에즈펌 그래서 일단 아쿠아프루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모발진단을 해보니까 네 건강해요 네 건강합니다 크게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피카에 저는 c1 ph 9.5 짜리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네 도포하겠습니다 그냥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푹푹푹 네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네 그냥 원장님 이렇게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도포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다시 2차 연합 들어가겠습니다 포프루틴 A 세펌프하고 c1 ph 9.5 짜리로 도포한 다음에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c1 ph 9.5 에다가 케라틴 파워 한 펌프 또 케라틴 핫 오일 한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네 잘 저어주셔서 자 그냥 부담없이 그냥 픽하는 전처리 없이 하기 때문에 자 부담없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듬뿍 이렇게 2차 연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하죠 네 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고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븐 방치하고요 연화가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자 자 에즈펌을 할 거거든요 남자 에즈펌 네 그냥 너무너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피카랑 하시면 자 22ml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빗을 딱 대세요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남자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어려운 테크닉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죠 네 와인딩 하자마자 끝뜸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잘 올라오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너무 쉽게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페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네 자 길게 잡으세요 네 아이롱이 길기 때문에 슬라이스도 길게 뜨시면 좋겠죠 자 끝까지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 수분이 건조가 돼야 되겠죠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네 이렇게 딱 붙이신 다음에 네 네 자 올라오고 있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뜸 다 드렸어요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번 해볼까요 재밌죠 머만들이 하니까 굉장히 재밌어 보이죠 재밌습니다 씻고 네 자 수분 한번 살짝 건조해 주시고요 우리 고객님 그러니까 크게 웨이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볼륨만 주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수분이 건조되면 머리가 이렇게 똑똑똑하고 잘 올라와요 네 자 여기서 끝은 다 들어갔어요 글러브 안으로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어머나 어때요 지금 하나 둘 세 개 그죠 세 개 하고 이제 네 개째 들어가겠습니다 피크하고 하시면 금방 해요 아이롱 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쉽게 네 하실 수가 있어요 막 네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봉이 기니까 네 자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자 에즈펌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예쁘게 볼륨감이 착 있으면서 나오시면 되겠죠 네 에즈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머만들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 아이롱 펌이 이렇게 피카에 이런 긴 게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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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롱 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벌써 앞쪽은 다 했어요 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자 22ml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어때요 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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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셔야 하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와 눈기 엄청 많이 올라오죠 네 연화 보는 거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어 머만들 따라 하시면 네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뿔이 강하게 막 살리지 않으셔도 돼요 웬만큼 그 뭐랄까 없지 않으면 네 숱이 없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세요 너무 꽁 많이 살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자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야 눈기 엄청 많이 올라오죠 눈기가 올라온다는 건 뭘까요 연화도 잘 됐고 수분도 잘 맞았고 온도도 맞았고 뜸도 잘 맞았고 근데 저 그렇게 막 억지로 하지는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너무 재밌죠 남자분들 하시는 거는 그냥 너무 쉽게 잘 할 수 있어요 원장님들 그냥 얼맘들 따라서 하시면 쉬워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백파트 마무리 할게요 우측파트입니다 우측파트도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냥 한 개만 오우 남자머리 진짜 쉬워요 네 자 우측파트에요 벌써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네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원장님들 기니까 네 그냥 한번에 네 남자분들 고객님들 아이롱 좋은 건 아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피카로 이렇게 하시면 좋아해요 네 빨리 끝나니까 네 좌측도 벌써 다 끝났습니다 네 나머지는 제가 볼륨매직으로 하는 테크닉 알려드릴게요 지금 22mm로 와인딩 다 끝났어요 금방 쉽게 했죠 자 여기서 남자 고객님들 보시면 이렇게 볼륨 튀어 나면서 네 카오릭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때 뜨는 머리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원장님들이 아이롱 뭐 4mm 3mm 짜리 가지고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잘 하면 모르겠지만 안 될 때는 자 이렇게 보셔가지고요 여기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꺾으세요 탁탁 네 탁탁 이렇게 꺾어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똑바로 잡으시고 이렇게 그럼 어때요? 어머나 보이시나요? 딱 꺾으면서 이렇게 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까요? 재밌어요 이렇게 유독이 이렇게 딱 카오릭처럼 이렇게 딱 꺾인 머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약을 도포하거나 어떤 테크닉으로 인해서 머리교정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자 볼까요?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좋죠? 편하죠?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? 자 이 부분은 다시 이렇게 해서 살짝 연결을 할게요 원권 가지고도 이렇게 살짝 볼륨매직처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연결이 돼요 네 이렇게 볼륨매직이 있어요 그래서 또 볼륨매직기로 가지고 이런데 너무 꼬물꼬물하게 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근데 약간 뜨는 머리예요 자 여기를 콕 이렇게 찝어주세요 여기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똑바로 잡으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살짝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런 부분도 뜨는 머리는 콕 찝으세요 이렇게 네 네 머만들하고 같이 하시면 네 열파면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또 똑같아요 뜨는 머리예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콕 찝어주세요 뜨는 머리는 자 옆에는 조금 죽어야 옆에 내가 뜨면 대두가 돼요 소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될 머리가 소두예요 대두가 아니고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방망하게 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? 오히려 소두가 대두가 돼버려요 우리는 대두를 소두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가 다운시켜야 될 부분은 다운시켜야 되는 거예요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네 똑바로 잡으신 다음에 요렇게 네 굳이 이 부분들은 크게 웨이브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 펌을 하실 때도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무조건 똥글똥글 말아서 아 파마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게 아니라 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죽여줘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네 그냥 볼륨 매직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운시켜 주셔야 돼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살짝만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뜸 안 들이고 하시면 볼륨 매직이 되겠죠? 우리 피카로 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? 굉장히 예쁘죠? 이렇게 해서 중화 한번 해보면 굉장히 편안한 머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또 좌측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좌측에도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뜨는 머리예요 우리 고객님 머리가 차분한 머리는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가는 아이롱이나 매직기를 또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샵에 있을 거예요 이런 소형 그죠? 그거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콕 찝어 주세요 자 여기 찝었죠? 자 여기도 콕 찝어 주세요 자 이렇게 집어 넣으셔서 콕 찝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살짝 자 우리 고객님의 모발을 제가 어떻게 디자이너 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두둑 했다가 소두둑 했다가 그래요 네 자 요렇게 어우 예뻐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롱 펌은 무슨 펌이라고도 해요? 성형 펌이라고도 해요 왜? 다운시켜야 될 부분은 다운시키고 볼륨 줘야 될 부분은 볼륨을 줄 수 있는 게 아이롱 펌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어 요기 마무리만 하면 되거든요 아 요기는 한번 요걸로 또 해볼까요? 네 해서 자 아이롱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기는 큰 웨이브가 C컬이 아니라 그냥 원장님 이렇게 해서 그냥 살짝만 웨이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볼륨 매직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중화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나서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어때요? 너무 예쁘죠? 네 잘 나왔습니다 22mm 가지고 네 와인딩 쉽게 하시면서 네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완성된 모습이에요 어때요? 예쁘죠? 네 자 원장님들도 요렇게 해서 또 쉽게 또 할 수 있는 방법 또 찾아서 우리 피카롱아이롱 하고 같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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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명 별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